네, 9주 동안 첫방이 기억도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요? 네, 그런데요 네, 9주 동안 9주 동안 오늘 설사하면서 팬분들이 되게 고생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고생한 게 아니라 같이 고생했는데 새해에도 함께 이렇게 활동하다가 같이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오늘 진짜 활동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찾아와 주셔가지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조만간에 또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네,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또 봅시다 감사합니다 있다 하울동 뭐 무슨 얘길 못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번에 드라마라마 하면서 드라마라마